남선부주에 있는 모든 산에는 산마다 산을 주관하는 산신님들이 계십니다. 수많은 산항대신님들은 불법 오모, 사업번창, 길상인연, 취업성취 등 소원을 이뤄주고 애군을 막아주며 자연과 인간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광주의 진산, 무등산에 자리한 천년고찰 증심사에서는 무등산 산신님께 정성스러운 기도를 올려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증심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무등산 산신대제를 봉행합니다. 인간의 기룡화복을 담당하고 있는 산항대신님께 지극정성을 다하여 공양을 올리는 산신대제에 동참하시어 많은 복덕을 쌓아 좋은 일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